또 런앤런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주간 검색종목 TOP5입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의 이슈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까지 가는게 이 TOP5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자체는 제가 만들어가는 방송이자 모든 코너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개인 투자 분들께서 스스로 서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든 코너에서 공부 내용을 다 담아놨으니까요.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OP5 이번에 어떤 종목군들 다섯 종목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한 주를 보내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백신 개발 속도가 좀 늦어요. 보급 속도도 늦고 개발 속도도 늦어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하면서 국내 백신 개발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K백신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겠죠. 특히 지금처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백신 관련 주가 계속해서 주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백신이 한 번 처방했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차 접종, 다른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세 번 정도 접종을 하면 코로나 예방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요. 결국은 백신을 다른 걸로, 종류별로 바꿔가면서 많이 맞아야 코로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필요성 꾸준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출하가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요. 이 부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이번 주에 강한 랠리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밸류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덩치도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악재가 없어도 차익실험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보유자의 관점이니까 고점에서 따라잡는 매매는 좀 주의하자. 다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으니까 백신 관련 주들 다음 주에도 좀 활발한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겠다. 낙폭과 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이 좀 무거워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 지금부터 모아가는 관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는 더 좋을 거라는 증권사의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지금 업황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도예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입니다. 실제로 DX 사이즈 수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꺾이다가 살짝 좀 완만하게 반등까지는 아닌데 반등까지는 아닌데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까지 간다면 이 의견은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 고점 찍었다 꺾인다.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고 해도 지금 삼성전자나 SKNX는 너무 빠졌다.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저는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나 SKNX는 모아갈 수 있다고 봐요. 3분기, 4분기 실적 아직까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G 폴드3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접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은 뭐죠? 첫 번째, 충격이 약하다. 두 번째, 접는 부분에 줄 가니까 그거 보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인데 무겁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폴더블 스마트폰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얇게 나옵니다. 접히는 부분에 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에요. 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가장 선도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중이 높죠. 반도체가 끼치는 영업이익 비중이 높으니까 스마트폰, 가전 이런 부분은 조금 소외돼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에서도 역량을 갖춘 업체가 뭐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 이후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AI 관련 투자, 자율주행, 5G,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 강하게 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지금 너무 무거워졌고 반도체 업황 우려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외국계에서도 약간 때리는 그런 리포트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중전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닉스 충분히 관심 꺼내주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꽤 재미를 보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죠.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안 드렸네요. 지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만 있으면 다냐? 아니에요. 뭐가 받쳐줘야 될까요? 치료제? 에블론 치료제도 있어야 돼요. 치료제도 지금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국내 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는 기본적인 사업은 CMO입니다. CMO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제약 공장.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처럼 찍어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플라스틱 제품도 아니고 약이라는 게 잘못 처방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능력만 갖춰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뭘 갖춰야 되겠죠? 신뢰를 갖춰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뢰를 가진 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를 많이 파트너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파트너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CMO라는 사업이 특성상 한 번 고객관계를 맺으면 그 고객관계가 딱 끊어지지 않아요. 확장되면 확장됐지.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죠. 보너스로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갑니다. 어쨌든 지금은 CMO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우상향을 보였어요. 가격 부담은 있지만 모멘텀이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역시 좀 부담이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SK바이오 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강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이 아닐까. 따라잡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종목 볼게요. 네이버인데 제가 이 시간에서 카카오, 네이버, HMM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참 좋아질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많이 올랐다는 것.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카카오, HMM 이런 종목들 보세요. 바닥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됩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아도 모멘텀이 많아도 그 부분이 가격에 반영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이버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하반기 실적 어떻겠어요? 엄청 좋겠죠. 앞으로 신사업 성과는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에서 파워를 가진 업체, 플랫폼 업체, 밸류에이션 당연히 높아집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세요. 네이버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증권사?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고점 부근에서 개인 취업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이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 강력하게 들어오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네이버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아도 그게 반영돼 있으면 더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고점 종목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기아입니다. 기아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완성차 업체 부품주가 확실히 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연말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사 관련된 문제는 좀 완화되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냉정하게 말하면 해결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수급은 안 돼요. 하지만 연말에는 어쨌든 완만히 회복될 것 같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있죠. 전기차 판매 올해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최소 3년간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전기차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는 안 가요. 2차전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탑재해서 판매하는 완성차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는 못 갔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추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기에는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성차 업체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보다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은 나타날 거라고 보니까요.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주가 아닌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 섹터까지 투자에 관심을 좀 넓혀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5종목 살펴봤습니다. 매주 탑5 시간에서는 이슈가 되는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에 대한 주가 그리고 주변 흐름들을 또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의 시황이라든지 여러 섹터나 업종 관련된 힌트들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 오대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 특히 저의 방대한 교육 자료들 완만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